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87페이지 8번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인데 이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는 뭐냐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세권 소멸 시에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및 말소등계 필요한 서류 교부는 동시행이잖아요 임대차에서도 보증금과 원칙은 보증금과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 동시행이란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근데 만약 그러면 이 주택에서는 주택도 만약에 동시행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인데 근데 만약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점유하고 임대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아무리 보증금을 안 주고 있어도 위반이 아니다 말이죠 그럼 위반에 빠뜨리려면은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임대인이 먼저 집을 비워줘야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 임대인이 이행지체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임차인은 경매하기 전에 집을 비워줘 버리면 무슨 역이 없어집니까? 대학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주택과 상가에서는 특례 무슨 예? 특례 즉 동시행이지만 다시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지만 특례 예외의 특별한 예외에 의해서 목적물을 모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게 이런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다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지만 됐습니까?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행이면은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집을 비워줘야 상대방이 이행지체가 되고 비로소 경매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택상가에서는 동시행이지만 특례에서 예외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8번에 가로 2번 임차인이 주택에 대해서 보정금을 확정 판결을 이렇게 한 이에 준호는 집행근원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끊고 이런 경우는 경우에 경매를 신청하려면은 여러분 경매를 신청할 때 쌍무에서 동시행인 경우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렸음을 증명하여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주택도 만약에 동시행이니까 보정금을 발언 받으려면 동시행이니까 비워줘야 임대인이 이행지체가 되는데 그럼 이거는 아직까지 경매도 안 했는데 비워줘버리면 대학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례에서 반대의무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 집행개시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이나 동시행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는 전세권이나 동시행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는 반대의무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한다 이게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 주택과 상가에서는 특례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특례에 의해서 반대의무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세권과 동시행은 집행개시 요건으로 한다고 주택과 상가에서는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 여러분 굳이 그거 꼭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뭐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고 이거는 인도하여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인도하여야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완전히 반대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기간의 보장이 그렇죠 기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했을 때는 2년 2년 다만 임차인이 2년 미만 기간으로 정한 기간의 위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기간 정하지 않거나 그 임대인에 의해서 2년보다 짧게 했을 때 됐습니까 임대인에 의해서 2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몇 년 2년 그러나 임차인이 나는 2년 싫고 1년 6개월 할래요 했을 때는 임차인은 1년 6개월 살 수도 있고 몇 년 2년 한 거 그래서 2년보다 짧게 했을 때 누구는 선택할 수 있다 임차인 그러나 임대인에 의해서 2년보다 짧게 했을 때도 뭐 임대인에 의해서 2년보다 짧게 했던 임차인에 의해서 2년보다 짧게 했던 뭐 임대인 나는 2년 6개월 아니 2년 싫고 1년 6개월 할래요 했을 때 임차인은 2년 살 수도 있고 몇 년 1년 6개월 되겠습니까 그래서 2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누가 누구만 선택할 수 있다 누구만 임차인 임차인은 예를 들면 1년 6개월 임대인에 의해서든 임차인에 의해서든 1년 6개월 했다 2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누구는 선택할 수 있다 임차인 그러나 임대인은 2년 안에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위험을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몇 년보다 짧게 했을 때 2년보다 짧게 했을 때 누구는 선택 안 된다 임대인은 안 된다 임대인은 무조건 몇 년 2년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 법정 갱신인 거죠 기간 만료하기 여러분 저번 주에 이야기할 때 임대차 할 때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만료 후후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주택이나 상가는 기간 만료하기 6월에서 1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다 앞쪽 동일하면서 임대 안고로 본다 임차인도 역시 1월 전까지 그래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둘 다 1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자동맹신되고 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간 정하지 않은 거로 되면 임대인은 2년 묶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하고 3월 주택에서는 3월 상가도 3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게 다른 차임을 연체하고 있거나 기타 임차인의 의무를 현재 위반하고 있는 건 법정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그 다음 법정 갱신이 된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 게 임대인은 2년 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하고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몇 월 3월이 경과하면 해제효율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올해부터 되는 거 있죠 주택 상가에서도 주택 상가에서도 주택 상가에서도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다 주택에서도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다 이래야 한해서 몇 년? 2년 그죠 그래서 주택에서는 만약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최소한 몇 년 살 수 있다? 4년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법정 갱신하고 계약 갱신 요구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법정 갱신은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전이지만 계약 갱신 요구권은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6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 적어도 2월 전에 요구하는 정당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월입니다 6월에서 2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존속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상가하고 똑같습니다 상가는 3기고 주택은 2기 하는 거죠 나머지 똑같습니다 상가하고 거짓 부정한 행위 서로 합의하에 상담보상 동의 없이 전대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부 또는 일부를 파상하고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전부 또는 대부분입니다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고 점료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상가하고 똑같은 거죠 1번부터 7번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했다는 경우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 경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8번은 요거 상가에는 없고 주택에만 있는 거다 요게 이제 해서 9개입니다 상가는 8건데 주택은 9개 요 8번이 한 게 임대인 즉 임대인의 직계존속 비속을 포함해서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요거 8번 잘 되죠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앞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은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7조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그래서 요기도 5%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아까 위에 8호 임대인 또 직계존속 비속 임대인 자신이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적글에서 임대인 자신 또는 직계존속 비속 거주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됐단 말이죠 그러면 근데 임대인이 만약에 임대인 직계존속 비속 자기가 거기에 계속 거주하면 되는데 그럼 적어도 몇 년 거주했냐면 2년을 거주해야 됩니다 그럼 한 6개월만 거주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손해액은 처음부터 예정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다음 각호 금액 중에서 큰 거로 한다 됐습니까 그럼 거절 당시에 월차임 의 3개월분 됐습니까 월차임 그럼 월세로 전환한 금액 환산한 월차임 몇 월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안가면 임대인이 임대인이 제3자에 해당하는 어떤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에 월차임 차익의 2년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1항 8호 사원에 인한 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액 요 3개 중에 그래서 이걸 여우는데 이 손해배상액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임대인이 자기가 산다고 해서 갱신을 거절했는데 아까 적어도 임대인 좀비속 적어도 몇 년 거주해야 된다 2년 살아야 되는데 2년 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했다 그런 경우 종전의 임대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요 3가지 중에 높은 거 3위손 이렇게 합니다 우선 3위손 됐습니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경우 거절 당시의 월차임 3월분 그 다음에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 간의 차익의 몇 년분 2년분 됐습니까 3월분 2년분 그 다음에 갱신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실제로 이번 손해배상액 중에서 큰 거 요 3개 중에서 큰 거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요건 무슨 손 3위손 무슨 손 3위손 하는 거 꼭 외워야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을 사망과 임차권에 승계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 다음 사망 당시에 상속권자는 있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다 하면 이촌인의 친족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오히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나 이촌인의 친족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권을 승계하는데 오히려 승계하면 손해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는데 월세가 밀려있는 게 이미 보증금 다 잠시 월세가 훨씬 연체된 게 많다 그런 경우는 승계하는 사람은 걔 내야 되죠 그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몇월 이내 1월 이내의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임차인의 권리 업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런 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차임정감과 보증금을 차임전환 하는 거 그러면 1년마다 올릴 수 있습니다 1년마다 올리거나 깔 수 있는데 올릴 경우는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주택이든 상가든 똑같이 5%입니다 옛날에는 달랐는데 지금은 똑같이 5%고 합의로 5% 정해가는 거는 어떻게 하다 가능하다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합의 원래 5% 넘을 수 없는데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5%를 넘을 수 없다 그런데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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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 임차인 OK 하면 5% 정해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데 됐습니까 보증금을 주택에서는 연 10% 또는 기준금리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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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됐습니까 기준금리 플러스 옛날에 3.5% 해서 작년까지는 3.5%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지금 2% 중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상가는 연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로 가는데 상가 건물은 역시 마찬가지죠 주택하고 상가하고 다른 점은 주택은 보증금이 요즘 그죠 저기 어 서초구 이런 데는 여러분 85제곱평방미터 어 전용면적 85제곱평방미터 이런 경우도 어 뭐 보증금이 20억 이라고 그저의 어 이런 식으로 매매가가 아니고 임대보증금이 20억 이렇다 이런 말이죠 그래도 그런 경우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하고 인도 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경매가 됐을 때 20억 어 건물 범위 안에 들어가고 하면 다 20억 전에 배당받을 수 있다 그죠 어 예를 들면 그럼 적어도 경매가 20억 이상 경락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상가는 주택은 상한 한도가 없지만 없지만 상가는 적용하는 상한 한도가 있다 거기 구억 서울은 구억 그래서 여러분 구억 한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민법에서는 항상 서울을 기준으로 그 이하 도시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상가는 9억 그 다음에 6억 9천 됐습니까 6억 9천 그 다음에 6,9,54 됐습니까 광역시 어 광역시 기타 도시 세종특별시 파주시 기타 도시는 5억 4천 그 밖은 얼마 어 3억 7천 자 다시 합니다 서울 얼마 9억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재권 뭐 부산시 해서 6,9,54 됐습니까 6,9 6억 9천 그 다음에 기타 도시 얼마 5억 4천 그 밖이 3억 7천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러분 상가에서는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 합산합니다 주택은 월세가 아무 관계없다 예 그래서 월세가 있으면 공 두 개를 더 붙입니다 예를 들면 월세가 50만 원이다 공 두 개 붙이면 100,000, 5000만 원 월세가 100만 원이다 공 두 개 붙이면 1,000억 1억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1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다 해가지고 소를 기준하면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등기 안 해도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하면 경매가 됐을 때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초과하는 경우는 상가 건물 우선 변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끝순위로 간다 일반 채권 그러나 원래는 우선 변제라든가 이런 거는 적어도 9억 이하라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 이런 것들은 얼마 9억 이하라 월세를 합산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9억을 초과하면 우선 변제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 이런 거는 적용 안 한단 말이죠 적용 안 하는데 근데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333 다시 뭐 333 계약갱신요구 표준계약서 다시 뭐 333 계약갱신요구권 표준계약서 그 5개는 그 뭐 5개 6개 하는데 그 5개는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대학력 즉 인도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하면은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상가금을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건 대학력 그 다음에 3기 연체했을 때 해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됐습니까 대학력 3기 권리금 다시 뭐 대학력 3기 권리금 하고 계약갱신요구권 되겠습니까 계약갱신요구권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하는 거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로다며 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하면은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대학력 계약갱력 권리금 차입연체 시 해지 3기 표준계약서 규정은 적용한다 그 다음에 대학력에 관한 규정은 입업시행 후에 최초로 계약체결되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그 다음에 전대차에도 적용하는 거 전대차 3기연체 해지 해제해지 계약갱신 정액 보증금 월차임 전환시 이율제한 보증금을 월차임 이율제한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거 그래서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아까 저 기준 법리 곱하기 4.5배 하는 거 상가는 4.5배 4.5 곱하고 주택은 기준금리 플러스 2% 그죠 비율을 곱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하는 거 똑같죠 6월에서 1월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하지 못한다 하는 거 3기만 다루고 나머지 8개다 그죠 그런 거 여러분이 잘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한 전체 기간 미스 프린터입니다 5년이 아니고 10년 몇 년 10년 10년 5년이 아니고 몇 년 10년 그죠 잘못됐습니다 5년이 아니고 몇 년 10년 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392페이지 392페이지 그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그거는 여러분 계약갱신 요구 5년 돼 있는 거를 몇 년 으로 고친다 10년 미스 프린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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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에서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끝나기 6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한 거 393페이지 맨 위에 끝나기 6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권리금 받는 것을 임대인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런 경우 권리금을 받고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체결하려면 임대인은 거절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됐습니까 임대인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네 가지 그러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 자신이 권리금을 달라고 하거나 됐습니까 권리금을 달라고 하거나 받는 경우 즉 누구한테 권리금 줘 원래 임차인한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을 신규임차인이라고 그러고 권리금은 누가 받냐면 종전의 임차인이 받는단 말이죠 근데 신규임차인이 오는데 누가 임대인 자신이 권리금을 자기한테 줘 나한테 줘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주지마 자 1번은 나한테 줘 임대인 자신에게 줘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주지마 그 다음에 또 뭐 이것은 현재의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다 하는 말은 신규임차인하고 계약체결을 안 하겠다 하는 말하고 만찬가지죠 고액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네 가지입니다 임대인 자신에게 줘 임차인에게 주지마 고액 거절 이렇게 네 개 기억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은 뭐다 방해한 거로 본다 그런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리얼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 거절할 수 있는 것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기역, 니은, 디글, 리얼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근데 거절할 수 있는 거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은 자 거지를 데려왔다 됐으면 자력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 조폭 됐으면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 자 1번은 거지 2번 무슨 폭? 조폭 3번 1년 6개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와 즉 상가를 완전히 죽여놓고 권리금을 받아가려고 한다 이런 경우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2번의 기역, 니은, 디글, 리얼은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근데 누가 데려와야 되는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야 되는데 임차인이 못 데려오고 누가 데려왔냐 하면 임대인이 데려왔단 말이야 임대인이 데려왔는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는 2번은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다 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자 위에 기역, 니은 1번 기역, 니은 어 어 디글, 리얼 뭐 임대인 자신은 나한테 줘 임차인에게 주지 마 고에 거절 이렇게 해가지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걸 방해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은 됐습니까 자 기간 중요합니다 종료한 때부터 3년 하는 거 자 종료한 때부터 3년인데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종료한 날로부터 3년 하는 거 그런 것들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유 보증금 차임 취급할 자료 거박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에 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권리금 적용되지 않는 거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점포 됐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점포 3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준대규모 점포 되겠습니까 그냥 백화점이나 쇼핑몰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되겠습니까 그런 거에는 권리금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유통산업발전법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되겠습니까 하는 거 이건 권리금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거 기억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전통시장에서는 권리금이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적용되지 않는 거 꼭 기억되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그 다음 3개 연체했을 때 해제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95페이지에 있는 주택임대차와 상원가 건물임대차의 비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상가에서 계약갱신 요거 거는 몇 년? 10년이다 하는 거 그거 아까 미스 프린트 챙겨주시면 되겠고 잠깐 쉬었다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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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